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오늘 한번 해볼 얘기는 제 영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 영화. 제가 어저께 우연치 않게 구글링을 하다가 제 영화에 대한 리뷰들이 요즘 제법 떠요. 제 영화가 워낙 알려지지도 않고 인기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 영화를 본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리고 제가 코로나 이후부터 영화를 한참 영화 작업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영화 쪽으로 제가 돈이 안 된다는 것을 제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다 비주로 남고. 그래서 더 이상 영화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인데 이름이 없는 감독이다 보니 저한테 투자가 되질 않아요. 직접 자본을 마련해서 만들려면 아무래도 시간 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그 자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라는 형태도 그래요. 투자라는 형태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름 있는 감독이 딱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 감독이 유명해지면 거의 10년은 뭐 그냥 태평성대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투자금들이 밀려 있으니까요. 내 영화 먼저 만들어줘. 내 영화 먼저 만들어줘. 심지어는 감독이 직접도 그런 제작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유명해지면 거의 뭐 호텔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글도 써야 되니까. 글을 쓰려면 또 호텔에서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그 화려한 어떤 영화계가 이제 지금 점점 저물고 있죠. 스타 감독 한 연령 말고는 거의 영화를 못 찍고 있습니다. 영화를 지금 다 풍망이고 그리고 넷플릭스 때문에 모든 출연자의 출연료들이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로 치고 나갈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면 아예 제작하면 그냥 뭐 그 돈 다 날라간다. 심지어 배우비가 주연은 당연히 뭐 따따불로 올랐고 제법 그 연기에 감초맛을 주는 조연들마저도 옛날 주연급이다. 그래서 그 조연으로 뜨신 분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이미 엄청난 부를 이루셨어요. 조연인데도. 뭐 주연 정도 되면 흔히 우리가 이제 이름이 알려진 주연이다 하면 그 강남에 그것도 가장 핫한 곳들 있잖아요. 강 끼고 있는 곳들. 진짜 부촌들, 재벌들 사는 곳에. 그런데다 이미 본인들의 어떤 그 자산을 부동산을 통해서 과시할 수 있는 정도의 풀을 이루고요. 조연이라 그래도 뭐 요즘 조연은 조연이 아닙니다. 엄청나요. 엄청나. 그분들은 이미 강남권에 가벼운 좀 작은 빌딩 정도는 살 정도로 풀을 이룹니다. 그동안 이제 고생한 그 인생에 그런 것들을 다 보상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주조연 말고는 연기를 통해서 삶을 이어갈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의 수익들이죠. 감독도 역시나 빈익빈 부입부는 뭐 배우들보다 더 치열하죠. 일단 전 국민이 아는 감독이 아닌 이상은 거의 거지처럼 삽니다. 그래도 뭐 감독이라고 허세 부리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그냥 뭐 거지라고 보면 됩니다. 거지. 그리고 이제 한 번 감독이 되면 또 영원한 감독 아니겠습니까? 옛날 CF 때 제가 한 번 경험했던 건데 CF 감독할 때. 옛날 CF 감독할 때는요. 조감독부터 이렇게 크거든요. 조감독부터 가서 월급 60만 원. 제가 어느 정도 감독으로 입봉했던 그 시기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 그때 시기의 어떤 프로세스는 초복 6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뭐 거의 60만 원으로 가다가 얘가 한 1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을 때쯤이면 일부러 감독을 입봉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CF 프로덕션이 실제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9년 차 조감독 되면 입봉을 안 시키면 불만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이 친구가 그래도 그 프로덕션에서 수많은 어떤 인건비를 녹여가면서 했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독 되려고 바라보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컴온 조감독들이 프로덕션 사장 입장에서는 감독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감독을 딱 시켜놓고는 자, 너 이제 감독 됐으니까 영업해 봐. 감독은 연출도 잘해야 되지만 너가 직접 광고를 따오는 것도 이것도 감독의 일인 거야 하면서 이렇게 등 떠밀려서 영업의 길로 나서는 참 말이 좋아 감독이지 거의 앵벌이 수준의 일을 자기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금방 도태됩니다. 금방.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잘못된 케이스가 프로덕션에 어떤 입사를 해서 그것이 이름 있는 프로덕션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감독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서는 그냥 폭막이고 그렇게 이제 등 떠밀려 영업의 길로 나서죠. 그런데 뭐 누가 그 사람한테 최저 몇 천에서 많게는 2억 원, 3억 원짜리 광고를 누가 주겠습니까? 상식이지 않죠. 그 돈을 줄 거면 유명한 감독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유명해지기가 되게 어려운데 대부분은 그래서 99%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꿈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대부분은 감독이 되자마자 그냥 스스로 망한다. 그래서 참 잔인한 현실입니다. 그게 뭐 꼭 이런 영상업계만 있는 건 아니고 요식업계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 그럴 거예요. 모든 업계가 다 그런 프로세스일 겁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니까. 그래도 광고계에서 당시에 빠르게 제가 성장을 하고 좀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대 출신이고 그리고 드로잉을 좀 할 줄 알다 보니까 거기 콘티들을 제가 직접 프로덕션에 그려줬어요. 명필름이라는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 그 콘티값이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으로 남는 거죠. 월급 60만 원만 주는 애가 부가적으로 콘티까지 그릴 줄 알면 회사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두고 있으면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의 어떻게 보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콘티값으로 그런 어떤 베네피트가 저한테 있다 보니 나름 아주 빠른 성장으로 제가 감독 입봉까지 하게 됐는데 감독 입봉을 하고 딱 현장에서 얼마 제가 가슴이 떨렸겠어요. 저도 레디꼴을 외칠 수 있는 감독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더라. 제가 어린 나이에 입봉을 하다 보니 옆에서 촬영 감독님이 나이 드신 감독님을 저한테 매칭을 시켜주셨어요. 그 대표님께서, 명필름 대표님께서 그러다 보니 그 나이 드신 촬영 감독님이 저한테 장 감독, 네가 광고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하면서 또 코치 들어가고 광고를 맡긴 회사의 홍보실장이라는 분이 또 나와서 또 코치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광고를 몇 번 찍다 보면 직접 대표님이 직접 말로 그냥 거의 뭐 그냥 감독이 감독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냥 감독으로서는 내 꿈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저도 그때는 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을 차리게 되고 그때의 어떤 그 근성이 직접 제가 영화 제작사를 만들든 아니면 광고 제작사를 만들든 웨딩 회사를 만들든 그리고 심지어 애로 제작 회사를 만들든 다 제가 이제 대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딱 박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인생이 말 그대로 야생 정글 속에 그냥 놓여진 한 마리 토끼 같은 그런 인생인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야 되고 그리고 광고를 따려고 프레젠테이션도 제법 잘해야 되고 이름 없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맺겠다는 건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화려한 어떤 이력을 갖고 계신 분들 흔히 말하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워낙에 화려하신 분들이 제 위에 엄청난 강자들로 다 존재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광고 감독이나 어떤 영상을 수주를 받는 입장이 된다고 한다는 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다는 시기는 에로 영화 제작회사를 만들어서 제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영화, 메시지도 제 마음대로 줄 수 있고 말 그대로 그 안에 어떠한 터치를 받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로망 포르노인 그때 당시 일본에서 나왔던 수오마사유키 감독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으라차차 스모보, 쉐리댄스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영화를 만든 거장이 일본의 핑크 무비 출신이다라는 그 어떤 기사를 제가 보고 그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니까 나도 가능하겠구나 에로 영화를 통해서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습을 하고 또 제가 직접 다 모든 걸 할 줄 아니기술적으로 나중에 상영형 영화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저만의 어떤 다짐을 하고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약간 좀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게 돈을 좀 잘 벌다 보니 나이 한 3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의 사업들을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음지 사업부터 양지 사업까지 제가 전천으로 잘 됐어요. 잘 되다 보니 제가 그만 자동차와 바이크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을 이룬 것도 없는데 제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그건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영화 찍는 거는 아예 내 꿈이 뭐였다는 걸 잊어버린 채 그냥 현실에서 열심히 바이크 타고 그냥 없이 태어난 사람 치고는 그래도 한 두카티 4대, 할리, 1대? 그리고 바이크는 그리고 종류별로요 물론 그리고 자동차도 없이 태어난 사람 치고는 뭐 한 차 한 5대 정도를 보유하는 그 중에서 그래도 브랜드가 좀 제법 있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도 당대에서 벤치에서 제일 비싸게 나왔던 SLS, AMG까지 구입하게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제 삶이 너무 그쪽으로 빠져버린 거죠. 뭐 어떻게 보면 향락과 쾌락? 뭐 마약은 안 했다고 그러지만 정신적인 그 어떤 그 뽕이 찬 거죠. 그래 뭐 인생 뭐 있어 다 즐겨봐야지. 그래서 제가 너무 젊은 나이에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즐기게 돼요. 그러다 망하죠. 첫 번째 이용과 동시에 너무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사기꾼들이 접근하게 되고 정말 내가 몰랐던 금융으로 인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구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 그 절차를 저는 이미 45살 정도에 이미 당했습니다. 크게 당했어요. 선물 매매 쪽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자영업으로 몇 개를 더 해보려고 하지만 허우적거리다가 모든 걸 놓고 몽골로 넘어가게 되죠. 그때 죽을려고 간 거예요 진짜로. 뭐 인생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망하는 것도 돈이 든다. 있는 돈 다 없어지고 정말 비참했습니다. 몽골로 가서 밥 장사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저 비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몽골은 비자가 있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른 채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간 거예요.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비자가 이제 만류가 될 거 아닙니까. 비자 없이 갔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막 찾다가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오는 것마저도 비행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몽골 비행값 비쌉니다. 요즘은 뭐 한 80만원 100만원도 우습더라고요. 그 멀지도 않은 곳이 대한항공 독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몽골 항공 미아트 항공마저도 대한항공과 가격을 맞춰가지고 정말 비싸요. 몽골은. 멀지 않은 곳인데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그럴 돈이 없으니까 육로로 직접 중국을 들어갑니다. 육로로 또 직접 러시아도 갑니다. 왜냐하면 찍고 와야 또 비자가 갱신이 되고 여행 비자로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과 어머니도 그런 식으로 정말로 고생을 했어요. 한 3년 고생한 것 같아요. 그 비자 문제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몽골의 사기꾼들을 만나게 되죠. 이것도 나중에 썰로 풀면 아주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진짜 목숨을 내던질 정도의 상황이 많이 직면이 되는데 몽골에서 그래서 영화를 하나 그래도 히트를 쳤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 제 이름을 치면 구글링이나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그래도 나오는 그 이슈들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KBS인가? 뭐 이런 데도 나오고 뭐 이런 방송들을 좀 타게 되면서 이렇게 한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도 이슈들이 지금 있으니까 저한테 제가 아는 또 좀 나쁜 쪽 일을 하는 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 당시에 제 이름을 좀 이용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초청을 하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정말로 많은 일을 또 겪죠. 돈을 내키려고 어디서 잤냐 하면요. 그 한남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그 건물 빌딩 거기 2층에 숨어서 거기 이제 프로덕션을 갖고 계신 촬영감독님 그 사무실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다시 영화를 한 편을 찍을 건데 제가 5천만 원 가지고 찍을 겁니다. 정말로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영화를 찍을 건데 그때까지는 제가 먹고 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제가 사무실에 좀 숨어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밤 7시 후에는 어디로 안 나가겠습니다. 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그 촬영감독님 그 사무실 한남동 공용주차장 2층 그냥 그 2층에 7시부터는 그게 다 쉬었다가 잠기거든요. 저 거기 숨어서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낮에는 활동이 되지만 7시 후에는 제가 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거기 사람이 자거나 하면 안 되는 건물이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일반적인 동사무소의 2층에 있는 그 무슨 상담실 그런 데서 제가 밤에는 자고 낮에는 또 다니고 이것저것 영화를 찍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들을 정말로 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여력의 구성이나 이런 거 참 제 핑계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극장용 영화를 5천만 원에도 영화를 퀄리티 있는 정도의 어떤 그 포맷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다라는 걸 막 어필하고 다녔고 뭐 하여튼 고생이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영화가 이제 나온 것이 검은비라는 영화인 거예요. 그게 무슨 몽골의 돈을 받아서 찍은 것도 아니고 진짜 돈이 없어서 진짜 돈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몽골에서 느꼈던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몽골 개봉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영화 내용이 뒤죽박죽일 거고 구성도 좀 떨어졌을 거고 그리고 배우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제가 돈이 없으니 영화를 어떻게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4천만 원 찍었습니다. 4천만 원에 제가 이 영화를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과거에 어떤 광고 찍었던 거 CF 찍었던 거에서부터 제가 과거에 했던 퀄리티 있는 영상들을 어필을 했죠. 그리고 몽골에서 찍었던 영화가 히트 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보여주고 자 제가 해낼 수 있으니까 나를 믿고 좀 이 영화에 출연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리고 배우들도 그런 어떤 뭐 뭐랄까요 때깔이 좋은 영화? 모르겠습니다. 구성이 떨어지는 건 제 약점이니까 때깔만큼은 그때 당시에는 좀 잘 뽑았거든요. 제가 직접 가격이 비싼 영화와 싼 영화의 차이는 딱 때깔본만 압니다. 색이 조금 좀 촌스럽다 싶으면 그건 다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컬러그레이딩을 어디에 딴 데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돈이 한 3,000, 4,000씩 받습니다. 컬러그레이딩 작업만 그러니까 저는 그 가격으로 지금 영화를 사운드에서부터 모든 그 어떻게 보면 마스터링까지 제작비까지 모든 걸 다 배우비까지 해야 되니 돈이 많이 모자랐죠.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찍었어요. 정신없이 저의 모든 그 혼을 담아서 시나리오는 제가 쓴 건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나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시나리오 하나를 써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빌딩에서 영화를 좀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도 어떤 타이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저도 뭐 시나리오 제가 직접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남의 시나리오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막혔던 거고 그리고 저도 그리고 저도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어떤 구성이 된다. 몇 명 등장의 뭐 어떤 그 결말 돈이 좀 들어가는 장면들이 필요하죠. 영화에는 그 후반에 굉장히 액션신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없으니까 그런 구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도 20일 안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밥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그 돈 안에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냥 붙어 떼고 시간을 길게 잡아버리는 순간 영화가 완성도 못 되고 그냥 멈춰버린다. 과거 한국에는 1년에 영화가 몇 편이 만들어지냐면 한 2,000 편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의 그 독립영화 제작사들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많이 만나다 보니 그중에서 완성되어서 나오는 영화는 200여 편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800 편은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냥 망그라지고 만들거지다가 중간에 망그라지고 다 만들었지만 마무리 못해서 망그라지고 그런 용도로 사실 끝까지 뭔가를 완성시킨다는 건 진짜로 프로페셔널 하는 영역인 거예요. 저는 그걸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있었던 애로 영화 제작사에서 제가 한 달에 한 편씩 애로 영화를 계속 제가 스스로 제작을 해서 계속 내보내면서 파는 걸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그래도 빠른 편이거든요. 안 되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되게 결과물로 완성되게 만드는 거 제가 이제 그림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욕심을 부려서 끝에만 뭔가 마무리 예쁘게 지으려고 이렇게 하면 그림이 안되죠. 끝을 일단 상상을 한 후에 밑색을 충분히 밑에 톤을 충분히 깔아줘요. 이거 우리 톤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숨을 안 쉬면서 정말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돼야 2시간이나 3시간 안에 그 어떤 정해진 시간 내 대생 시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술선생도 옛날에 했었으니까 제가 미술학원도 했었거든요.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안에 내가 어떤 분배를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걸 마무리해서 마무리를 잘해서 눈속임을 할지라도 어떻게든 완성을 하는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뭐 생각만 이만큼까지는 뭐합니까? 결과적으로는 형태잡다 밑색깔 다 끝나는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본을 4천만 원이라는 자본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에 끝나서 마무리까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영화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밥값 빼고 못 빼고 못 빼면요. 정말로 거의 돈이 없는 거죠. 그냥 돈이 없이 찍은 거죠. 심지어는 제가 그냥 찍으려고도 했어요. 저도 촬영 다 하니까 근데 아무리 이게 돈이 없이 영화를 찍으려고 해도 배우수건도 들어가고 그리고 장비를 어느 정도 이게 좀 채워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람 수가 너무 없으면 이 진행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맨날 에로 영화 찍을 때도 직원 한 20명씩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겠고 옛날에 유명한 에로 감독들도 몇 명 있던데 보니까 그 당시에 에로 감독들은 자기 조감독 하나 자기 하나 들고 자기가 직접 카메라 찍은 상관 많았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워낙 또 다른 프로덕션 광고 프로덕션도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 인원들을 데려다가 직원 수를 말 그대로 배우수보다 훨씬 많이 그렇게 했던 그 과거에 나름대로 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래도 극장에 올리는 영화인데 너무 쌈마이티하게 찍을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만든 거죠. 그게 이제 그 건비라는 영화인 거고 어찌나 몽골 개봉했고 한국은 개봉 못했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작업을 해서 보통 하루에 이렇게 극장 개봉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스터 대충 만들어서 그냥 OTT로 바로 넘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겁니다. 야 니가 몽골 돈 받아가지고 아니 그거 아닌데 몽골 돈 받아가지고 몽골 돈이 아깝다 이 새끼야 어른수록 그 댓글에 굉장히 자인해. 근데 뭐 댓글에 자인한 거는 워낙에 많은 돈이 들어간 영화들도 뭐 댓글 영화 돈 주고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욕할 수 있죠. 내 돈이 아깝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욕 얻어먹어도 싸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아프긴 하죠. 그런 속사정이라든지 그런 그 어떤 개념적인 부분은 다 제가 속으로 앓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것을 이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냉정해요. 그렇든 안 그렇든 세상은 냉정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저의 영화의 그 리뷰를 보고 너무 그 너무 못 만든 감독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어이구야 내가 그동안 내가 관심이 없었네 이런 생각도 들지만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습 또는 그런 영화를 안 만들면요 영원히 못 만드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뭐 50억에서 100억을 주겠지 심지어는 200억을 주겠지 아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정말로 영화 찍고 싶으신 분들 젊은 분들 많을 텐데 이제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감독이 돼야지 그렇게 밑에서부터 굴러서 감독되는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밑에서부터 많이 굴렀거든요. 한계점이 명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거나 그런 시스템 안에서 정글 속에서 진짜 승냥이처럼 살면서 온갖 경험 다 하고 그러면서 이 뭐 안되면 되게 하는 그런 근성이라도 있고 또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는 여유라도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나는 영화감독이 될 거야 시나리오만 좋으면 감독이 될 수 있어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그 리뷰를 쓰신 분들도 다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영화 제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데 감독이 되고 싶으신 분들일 거고 일단 본인들도 그런 진짜 영화 제작에 관심이 있다면 진짜 찍어봐야 돼요. 이렇게 핸드폰이라도 하나 들고 영화를 구성 있게 시나리오를 다 쓰고 장편 또 5분짜리 영화랑 또 1시간 만짜리 영화랑 또 아예 개념이 다릅니다. 그 어떤 들어가는 모든 그 자원 또는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정신 에너지 다릅니다. 완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편 영화랑 완전 구분이 되는 부분이고 장편 영화를 엉터리라도 10편 이상 만들어봐야 다시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반이 만들어진다. 저는 적어도 그 단계는 넘어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숙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남의 또는 슈킹가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저대로의 그거라도 완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숙련도는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꿈은 당연히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게 꿈이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이 너무 망가져서 제가 그런 꿈을 꾸는 것조차도 굉장히 사치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제가 오늘 좀 주저리주의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몽골에서 정말로 고생했던 얘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보다는 풀 생각도 있거든요. 정말로 아찔한 얘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점점 못 믿게 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도 제법 있고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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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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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